경만아,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가 이거 방송 보고 진짜 재밌다던데? 거봐, 형. 내가 아이디어적이라고 했잖아, 이거. 근데 나 나오는 건 모르더라. 그게 좀 단점이지. 넌 집에서 얘기 안 해? 나 집에서 개콘한 줄 몰라요. 아, 다리에 피 한 통에 빨리 하죠. 내가 시작하냐? 여보! 여보! 아, 이거 어디 갔어, 이거? 시계가 이게 왜 고장이 났어, 이게? 밑에 이게 있으니까 그렇지, 이게. 아이고, 참. 어. 잘 되는구만. 역시 일요일은 쇼파에 앉아가지고 TV나 보는 게 가장 재밌지, 뭐. 아이고, 찌뿌둥하다. 쇼파가 아주 이렇게 있으면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. 어? 일요일은 이렇게 있으면 아주 그냥 세 살 나이가 없지. 이거 봐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오늘 대청소한다고 그랬잖아. 이러고 놀고 있으면 어떡해? 나는 좀 쉬래도 좀 쉬자, 좀. 난 맨날 일만 해. 아, 휴일에 당신이 도와줘야지. 참말말고, 저기 청소기부터 좀 돌려요. 청소기? 아, 청소기. 로봇 청소기 하얀 거 있잖아. 청소기, 로봇 청소기 그 하얀 거? 응, 알았어, 알았어. 네, 여기, 여기, 여기. 어. 삐빅. 청소기가 좋다니까, 이게. 그래도 구석구석 잘 하는 것 같긴 한데. 이거 왜 이래? 아유, 당신 왜 거기 써가지고. 아유, 이거 왜 이래, 이거. 아유, 참내. 이래 왜 내가 국산 쓰라고 몇 번을 얘기해, 내가. 아유, 애꾸든 청소기를 그래요. 그렇게 못 믿어 오면은 당신이 밀대 가지고 바닥 한 번 싹 쓸어주면 되겠네. 밀대? 빨간 밀대 있잖아. 빨간 밀대? 빨간 밀대가 그게, 어, 여기 있구나. 자, 청소하는 거 잘 봐. 이렇게 구석까지 깨끗하게 하고 자,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또 깨끗하게 쭉. 아유, 당신이 하는 게 낫네. 여보, 여보. 걸레 더러워서 안 되겠다. 여기에다가 좀 넣고 빨아요. 이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내가 다 해야 돼, 내가. 때꾸정물 봐라, 이거. 때꾸정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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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때꾸정물, 때꾸정물, 때꾸정물. 더러워라. 알았어, 당신 좀 나와봐. 나 빨래 좀 하게. 알았어, 알았어. 당신 여기 노란 빨래방 어디다 지웠어? 여기 있네, 여기. 응, 응. 살림을 해줄까면 좀 도와주든가. 응, 여자가 다 손빨래를 하게 냅두고 말이야. 이 사람 봐라, 이 사람. 여보, 그걸 빨래라고 하고 있어. 아니, 나와봐, 나와봐. 아니, 왜, 내가 할게. 빨래 할 줄을 몰라, 이거 봐봐. 아이고, 답답스러워. 빨래를 할 때는 먼저 수도꼭지에서 물을 응. 묻혔어. 그 다음에 이거, 잠깐만. 빨래비누 어디 있어, 빨래비누? 꼭 비누가게 있는데. 빨래, 빨래비누가. 아, 여기 있구나. 여기다 이렇게 작삭 묻혀서 쑥쑥 빨린 다음에 섬유유연제. 그렇지. 섬유유연제를 여기다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게 빨래라, 이거야. 알겠어요, 잘했어요. 아이고, 그렇지. 그렇게 힘 좋으면 그 햇볕에 말려놓은 이불 좀 탁탁 털어주면 되겠네. 햇볕에 말려놓은 이불을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좀 잘 좀 세워놓은 거. 이게 왜 자꾸 기울어질까? 듣는 줄 모르겠네, 이게. 그거 소미불이랑 흰이불 널어놨거든요. 알았어. 먼지 좀 탁탁 털어줘.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. 이놈의 시계가. 이게 왜 고장이 났어, 이게? 어? 잠시, 좀. 이게 좀 이렇게 쉽게 움직여야지, 이게. 빨리 저기, 이불 좀 털어줘요. 아이고, 이 소미불 봐라, 소미불. 어? 어? 이거 엄청 크다, 이거. 이거 봐봐,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아이고, 이런 건 저 뒤에도 그냥 뻥뻥뻥뻥뻥뻥. 그래 이불이 커서 안되겠어요. 그렇게 때려줘야 되는 거야. 아이고, 먼지 펄펄 나네. 아, 먼지 뭐야. 그리고 이 이불은 이거 너무 오래됐다. 어? 이게 얼마나 됐지? 신내가 펄펄 난다. 이거 한 십일년 된 것 같아. 자, 봐봐. 아이고. 아우, 먼지 나. 아유, 아유, 아유. 구석구석 잘 좀 털어요. 네. 이렇게 좀 팔란 말이야 냄새 나 안되겠어 요거 저기 방향제 좀 뿌려 방향제? 그 노란 거 바나나 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네 이거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큰 거는 두 번 뿌려야 돼 두 번 네 섬유불은 좀 냄새가 심해 근데 당신 내가 흰이불은 햇볕 때문에 안된다고 뒤집어 놀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거 흰이불은 뒤집어 놀라고 그거 햇볕 때문에 안된다니까 그거를 왜 바로 놀아가지고 이놈의 시계가 그냥 확 부셔발라 내가 시계 바꾸자고 했잖아 다음에 디지털로 바꿔 이거 바꿔 바꿔 이거 흰이불 뒤집어져 있네 제대로 널었네 네 아니면은 당신 저기 이불 마를 동안 나랑 장 좀 봐요 손수레 좀 끌고 따라와 손수레? 응 아 그 노란색 손수레? 응 자 가자 대희 형 나 힘들어 죽겠어 야 니가 나보다 더 힘드냐? 형 살려줘요 난 처음에 얼굴 잠깐 나오고 안나왔어 아 아멘